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명식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매크로를 중점으로 분석을 합니다만 오늘은 주말에 이도한 만큼 어떤 종목이 우량주의면서도 저평가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종목이 우량주의면서도 저평가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나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기업을 이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 유튜브 관점에선 좋을 것이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을 때 사실 아직 파티가 시작되기도 전의 기업을 이상으로 공부를 해놓고 천천히 평등가를 잡아당하는 것이 이미 고평가인 기업을 이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그런 주식이 없으면 2주일에 한 번 정도 저평가인 우량주 기업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지만 여기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는 어제 제가 7년 만에 내부자가 매집한 42% 저평가 우량주에 대해서 분석했듯이 특히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로 한 번 분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실적이나 혹은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해나가고자 하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옛날부터 말씀드렸듯이 S&P 500 내에서도 여기 무려 33배의 P-multip를 받고 있는 빅테크들과 반도체들은 이렇게 고평가인지라 저는 이미 수익 실현을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빅테크를 대상으로 실현했고요. 그 돈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몇몇의 가치주라던가 에너지 섹터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알아볼 종목은 여기 Consumer Discretionary 섹터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물론 이 섹터 또한 다른 섹터 대비해서 27배의 P-multip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라 조금 안타깝지만 이 섹터 내에서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우량주 종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분석을 드립니다. 스타벅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테니 스타벅스 자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타벅스는 이렇게 P-OCF 멀티플로 17.20배인 적정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16.60배의 멀티플에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16.60배가 적정 멀티플인 이유는 피럴렌치의 공식에 따라서 연평균 여가평금 흐름 성장률이 연평균 여가평금 흐름 성장률이 16.60%라서 그런 것이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주가가 약 18% 정도 하락한 만큼 이제 점점 여기 주황색깔 언더의 영역인 저평가 영역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피럴렌치가 잡은 매우 보수적인 공식에 의하면 적정 멀티플이지만 스타벅스에 잡힌 프리미엄을 대상으로는 확연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멀티플을 보겠는데요. 스타벅스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으로부터 약 이렇게 20.51배 프리미엄 멀티플을 받고 있었는데요. 파란색이 바로 프리미엄 멀티플로 여기 파란색깔을 넘어가면 시장에서 주는 프리미엄보다 더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이럴 때가 바로 고평가였고요. 지금은 프리미엄 언더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라던가 지금과 같은 영역은 프리미엄 대비해서 저평가인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내려간다면 그때부터 스타벅스는 프리미엄 대비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성장률 대비해서도 저평가이므로 그때부터는 정말 저렴하게 스타벅스가 거래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기준에서 바라봐도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바라봤을 때 약 21% 정도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월가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21.5배로 5년동안 스타벅스가 보여준 평균 PE 멀티플은 28.5배로 이렇게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기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멀티플 관점에서 이제 쌍전점을 갱신할 정도로 스타벅스의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임을 볼 수 있습니다. PE 멀티플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음 부분인 EV, EV 따도 평균 대비해서 이렇게 22%나 저평가인 상태이고요. EV, EV 또 보시면은 24% 정도 저평가이고 EV, REVEN 또한 보시면은 21% 저평가인 상태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스타벅스는 5년 평균치 대비해서 저평가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자 매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스타벅스의 내부자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여기 총 29명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2년 4분기부터 이렇게 23년 4분기까지 내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주 주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큰 변화는 없지만 켈리 사라의 경우는 23년 1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그리고 3분기 때 주식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23년 4분기 때 확 늘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스타벅스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반대로 켈리 사라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벅스 주식의 숫자는 큰 폭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큰 폭으로 주식의 보유량이 늘어난 것은 여기 렉스맨으로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보시면은 스타벅스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반대로 내부자는 주식을 이렇게 큰 폭으로 늘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부자들의 행보는 단타를 치고자 하는 투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내부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언제가 펀데멘탈 대비해서 저평가인지 혹은 고평가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식의 숫자를 늘릴지 혹은 줄일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들은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펀데멘탈과 크게 연관이 없는 이슈 등을 이유로 해서 사고파구를 자주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분은 하루 이틀짜리 또는 일주일짜리의 단기 투자가 아니라 내부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내부자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안전하게 좋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모멘텀 차원에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타벅스는 여기 컨스멀 디스크레이션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이 섹터는 위크닝에서 점점 레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깅 쪽이 가장 안 좋은 분면으로 일반적으로 이쪽에 있으면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최근 들어서 테크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미리 경고를 다 해드렸습니다. 스타벅스를 제가 주입계 보고 있지만 이제 곧 레깅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섹터의 흐름에 따라서 스타벅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RSI의 30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다행히도 여기 스타벅스는 여기 갭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또한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이션 섹터에 있는데요. 테슬라는 스타벅스와는 달리 고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좋으며 미래에 또한 밝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테슬라가 저평가가 된다면 그리고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기업이 속해 있는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이션 섹터가 레깅을 넘어서 인프리빙 쪽으로 온다면 그때부터는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과 데이터들은 저의 멤버십 분들 이상으로만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저평가 주식들을 분석해서 텔레그램에 여기 2400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드려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 좋은 종목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종목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 당연히 스타벅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모든 구독자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 또한 제가 화면은 매번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며 거시경제라던가 증시 일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가봐야 하는지라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